지구 종말 직전 멤버 중 한 명에게 전화해서 한 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멤버에게 어떤 말을 할 건가요? 어떻게 내일 지구가 멸망해요 슬퍼 근데 멤버에게 딱 전화해야 돼 누가 얘기합니까? 한 명만 한 명! 하나 둘 셋! 아 잠시만요! 아니 저만 죽어요! 아니 단체로...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 다 죽어요! 무슨 말이야? 히에! 히에! 근데 무슨 말 할 거예요? 야 우리 죽는데! 어떡해 죽는데! 히에야 죽는데! 받아줘야지! 울어! 울어! 지금 하와이가 있어요 아니 한마디를 해서 끝난 거예요 죽는데 하고 된 거예요 야 우리 죽는데! 하고..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누구세요? 예서야! 나야? 어어어! 받았어? 왜왜왜? 예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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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이야 한마디 죽었구나 예서야! 딸라라라라라라! 여보세요? 하... 너한테 전화... 끝났어요! 너한테 전화... 어떻게 했을까? 네! 잘못 걸었어! 잘못 걸었어! 잘못 걸었어! 잘못 걸었어! 너한테 전화한 거 아닌데... 어! 어! 바로... 아! 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